미국 대학의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 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려오니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을 근거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18위로 선정된 University of Notre Dam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틀댐 대학은 1842년에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총 학부 학생 수는 8530명이며 대학원생은 3863명이 되겠습니다. 노틀댐 대학은 미국 인디아네주 노틀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니버스티브 노틀댐은 사립대학이고요. 남녀공학이면서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학제는 스미스터제이고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의 비율이 62%이고요. 학생당 교수 비율이 10대1, 4년안의 졸업률이 91%, 전체 대학생 중 유학생이 6.3%이고요. 이 중 25%가 중국인이고 한국인은 6%로 5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학생 중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인기에 있는 5개의 인기학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Finance, 두번째는 Economics, 세번째는 Accounting, 네번째는 Mechanical Engineering, 다섯번째는 Political Science and Government이 되겠습니다. 요사이 인기가 많은 Special Combined Degree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rt and Letter and Science와 Engineering을 Bachelor Degree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BA and BS 프로그램이 있고요. Science and Business를 함께 공부해서 Bachelor Degree를 Science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Business로 MBA를 졸업할 수 있는 Combined Degree 프로그램이 있고요. Law and Business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JD와 MBA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Engineering and Business로, Bachelor Degree에서는 Engineering, Graduate School에서는 Business로 MBA를 함께 Degree를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이제 노틀댐 대학의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usiness 프로그램은 미 전국 12위, Engineering 프로그램은 미 전국 39위, Law School은 미 전국 21위가 되겠고요. Political Science는 미 전국 37위, Mathematics 미 전국 39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격률은 15.8%이고요. 조기 정형시 합격률은 21%가 되겠으며, 고등학교 평균 성적은 5.0 만점에 4.18, SAT는 75%에 1540, ACT는 75%에 35점이고요. SAT와 ACTS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틀댐은 조기 전형을 Restrictive Early Action을 사용하고요. Early 지원 시 Due Date은 11월 1일이 되겠으며, Early 지원 시 합격률은 21%, Early 지원 시 합격자 발표는 Mid-December, SAT Subject Test는 Any Two Subject이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Restrictive Early Action은 노틀댐을 어플라이 할 때 다른 Early Action을 갖고 있는 대학은 어플라이 할 수 있지만, Early Decision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어플라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즉, 노틀댐을 Restrictive Early Action으로 어플라이 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도 Early Action으로 어플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으로는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있구요. 토크쇼 진행자인 필 도나유가 있구요. Bank of America의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있구요. 마스코트는 노틀댐 레퍼콘으로서 Fighting Irish를 뜻하겠습니다. 학교의 컬러는 Blue & Gold가 되겠습니다. 학교 웹사이트는 Andi.edu구요. 시카고에서 100마일 거리에 있으며, 남자와 여자, 별도의 기숙사가 있으며, 강력한 미식 축구팀으로 유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생들에게 카톨릭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서 Universe of Notre Dame은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Academic Performance in High School 두번째는 High School Academic Requirement 세번째는 Standardized Test 네번째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 More like Passion을 얘기하구요. 다섯번째는 Letter of Evaluation Recommendation Letter가 되겠구요. 여섯번째는 마지막으로 Essay 이걸 통해서 Show us who you really are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중에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cademic Performance in High School이 되겠는데요. 일단 GPA가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되겠으며 Rigger Class, 학교 안에 있는 AP나 Honors를 가능한 많이 듣는 것이 좋겠으며 세번째는 학교 안에서의 본인의 랭킹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번째로 High School Academic Requiremen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소한 영어 4년, 수학 3년, 외국어 2년, 과학 2년, 역사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국영수가 있듯이 미국도 5 코아콜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수학, 외국어, 과학, 역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미니멈 이렇게 들어야 되구요. Universe of Notre Dame에서 원하는 코아콜스의 사항을 알아보면 영어 4년, 수학 4년, 외국어 4년, 과학 4년, 역사 4년이 되겠습니다. 즉,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고등학교에 있는 영어, 수학, 외국어, 과학, 역사는 4년 내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Universe of Notre Dame은 과학 대학 혹은 공과대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수학 4년과 함께 화학과 물리 수업은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로 Standardized Tes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표준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AT 혹은 ACT 둘 중에 하나는 꼭 봐야 되구요. SA는 선택이 되겠으며 AP 테스트, SAT 서브젝 테스트, IP 테스트도, IB 테스트도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번째로요. Extra Curricular Activit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niverse of Notre Dame은 특히 창조 중인 학생, 즉, 예술 부문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좋아하고요. 다양한 관심을 가진 열정적인 학생, 즉, 어느 부분에 자기의 열정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학생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여도도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나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Letter of Evaluation 추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서는 직접 가르치신 선생님으로부터 한계의 추천서와 고등학교 카운셀로부터의 한계의 평가서를 미니몸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추천서를 요청할 때 9학년, 10학년보다는 11학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게 좋구요. 특히 주요 과목, 아까 말씀드린 5코어 콜스 선생님 중 특히 영어나 수학, 과학, 역사 선생님 중의 한 명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직접 문의도 할 수 있으므로 추천서를 부탁할 선생님들을 선별할 때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 학생들은 11학년의 선생님들과 카운셀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에세이가 되겠는데요. 이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는 학생분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대학은 인터뷰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개인 에세이가 학생을 대학에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용 내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이로 인해 배운 교훈과 함께 나는 누구이고 어떤 학생인지를 잘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대학이야기의 앤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